안녕하세요 배우 김동희입니다 고등학생 김동희를 소개한다면 열정 가득 끝 오늘 문득 떠오르는 인간 수업의 대사 꿈의 가격 아닌데? 내 꿈은 비싸다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은 집에 가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생각입니다 촬영 오면서 들은 음악은 홍광호 선배님의 참 예뻐요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셀카 포즈는 셀카를 많이 안 찍어서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셀카를 잘 못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셀카죠 자신이 없습니다 셀카 빛나는 거 물에 비해 고소한 가고 싶은 여름 여행지는 가고 싶은 여름 여행지는 정확하게 있어요 가고 싶은 여름 여행지는 하와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신한 형이 하와이를 갔다 왔다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가고 싶어서 끝 끝! 같이 자고 일어났는데 딱 눈을 떴을 때, 옆에 있을 때 그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가장 잘한 일은 일어나서 PT를 갔다 온 것 헬스장을 빼먹지 않고 가서 운동을 하고 온 것 토마디 토마디 배우님의 몸이 너무 멋있어서 운동할 때 보고 좀 자극이 돼가지고 당분간 제가 마리클레르 유거로에 나옵니다.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. 꼭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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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